아이비 학교인 표선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아이비 DP는 전세계 160여개국에서 시행되는 국제공인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비는 탐구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끈기있고 지적호기심이 충분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표선고등학교로 오십시오. 아이비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스스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바른 인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비 학교인 표선고가 함께하겠습니다. 한 개의 질문에 100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표선고에서 미래의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합니다.